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봤는데 내 통에 씹어 읽은 거 다 아는데 씹어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살제나 이제는 안 읽고 싶어 안 읽씹이 훨씬 더 나빠 내가 뭐 단톡방이냐 알림 꺼놓게 모르는 번호 나도 잘 안 봤지 역시 내 이름 저장이 안 되니 왜 손톱은 왜 한 거니 도대체 신호가던데 두 번만 울리고 끊어지던데 수신 거부한 거니 너 보이스피시이니 내 통에 씹어 읽은 거 다 아는데 씹어 답장도 못할 만큼 바빠 핸드폰 달고 살제나 이제는 안 읽고 싶어 안 읽씹이 훨씬 더 나빠 내가 뭐 단톡방이냐 알림 꺼놓게 내가 뭐 단톡방이냐 알림 꺼내 나 다 아그로 이제는 안 읽고 내 Sag이순이 아멘